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석의 핵심 콕콕 패턴 종호서를 맡고 있는 콕콕 강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특징, 비슷한 표현이 너무 많다. 서명하단 말이요. 항별자, 첸, 두 글자, 첸민, 같은 표현, 첸스, 이렇게 정리했었죠. 중국의 특징, 항별자의 뜻이 여러가지다. 그래서 콰 단어는요. 빠르다, 빨리, 빨리하다. 만이란 단어는요. 느리다, 천천히, 천천히하다. 융이란 단어는요. 사용하다, 드시다, 잡수시다. 조오란 단어는요. 걷다, 떠나다, 가다, 이렇게 딱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핵심만을 콕콕 짚으며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열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구성에 맞춰서 제 13강 진행 표현에 대해 다같이 한번 쭉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색 펜을 들고 한자 위에다, 한글 발음 위에다 성지 표시하시면서 역가락 느리듯이 읽어보시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지금 뭐뭐하고 있다는 단어네요.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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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사,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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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사, 이렇게 패턴으로 외워 두시고요. 자, 식사하다는 말은요. 먹다, 밥, 어떻게 해? 쯔, 판, 쯔, 판, 이렇게 외워 두시고요. 텔레비전을 보다, 이건 우리말. 중고로는요. 보다, 텔레비전, 이러한 구조로 칸띠, 시, 칸띠, 시,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성조를 표시해봤더니 사성, 사성, 사성. 똑같은 성조 같네요. 짧고, 짧고, 길게, 짧고, 짧고, 길게, 이 느낌 살려주시고요. 자, 이야기를 나누다. 우리말로는요. 이렇게 말하지만 중고는 말하다, 말, 이러한 두 글자. 쇼, 화, 쇼, 화, 여기서 잠깐. 자, 말하다는 글자는요. 한 글자일 때는 쇼, 두 글자일 때는 쇼, 화, 이렇게 뜻은 같아도 글자 수가 다른 표현도 같이 딱 정리해 두신 훈련. 이렇게 공부해 있어 보이겠죠. 자, 이어진 단어입니다. 책을 보다, 이건 우리말. 중고는 보다, 책. 어떻게 말할까요? 칸, 쇼, 칸, 쇼. 자, 차를 마시다, 이건 우리말. 중고는 마시다, 차. 이렇게 외웠었죠. 허, 차, 허, 차. 자, 노래를 부르다, 역시 이건 우리말. 중고는 부르다, 노래. 어떻게 말할까요? 창, 끄, 창, 끄, 그렇죠. 운동하다는 단어가 보이네요. 우리말 한자, 운동 쓰시면서 읽을 때는 윤동, 윤동. 여기서 잠깐. 와, 유는 유, 와, 유는 유,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와, 유, 앤을 많은 분들이 윤하고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윤뉴, 윤뉴. 입을 동그랗게 앞으로 쭉 빼는 발음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음악을 듣다, 이건 우리말. 중고는 듣다, 음악. 어떻게 말할까요? 틴, 인, 유에. 틴, 인, 유에. 자, 성조를 표시해봤더니 일성, 일성, 사성. 이 느낌은요. 일성을 짧고 길게 가다 마지막에 탁! 쳐주는 느낌으로 속살려 두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마시다, 이건 우리말. 중고는 마시다. 커피, 어떻게 읽을까요? 허, 카페이. 허, 카페이. 성조를 표시해봤더니요. 일성, 일성, 일성. 어떤 느낌? 짧고 짧고 길게. 이 느낌 꼭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고를 공부하단 말은요. 우리말. 중고는 배우다. 중국어 어떻게 말할까요? 쇠, 하, 니. 쇠, 하, 니. 이때, X, U 발음은 슈. 뒤에 알파벳 E는 몸과 만났기 때문에 애로 읽어주는 쇠, 쇠. 이 느낌 꼭 살려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빠바, 빠바. 엄마가 있어야겠죠? 마마, 마마. 아들 단어가 보이네요. 얼즈. 얼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보다. 이건 우리말. 중국어는 보다. 신문. 어떻게 읽을까요? 칸빠오. 칸빠오. 자, 춤을 추다 역시 우리말. 중국어는 뛰다. 춤. 이러한 구조로 티아우. 티아우. 성조를 표시해봤더니 사성, 삼성. 어떤 느낌? 탁 앞으로 찍어주고 길게 내려오는 티아우. 이 느낌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다. 이건 우리말. 중국어는 보다. 영화. 어떻게 말할까요? 칸띠에닝. 칸띠에닝. 자, 게임을 하다. 이건 우리말. 어떻게 중국어는 치다. 게임. 이러한 구조로 따요시. 따요시. 오락을 어떻게 하나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치면서 한다. 이렇게 꼭 단어를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밥을 하다. 이건 우리말. 중국어는 하다, 만들다, 밥. 이러한 구조로 주어, 판. 주어, 판. 여기서 잠깐. 여기 보이는 주어라는 글자 역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다, 두 번째 만들다. 이렇게 꼭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어를 발음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패턴 부분 달려봅니다. 중국어는요, 동사 앞에 쩡, 짜이를 갖다 붙이고요. 문장 맨 끝에 너, 문장 맨 끝에 너 이 단어만 붙이면 지금 뭐뭐하고 있다는 진행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요, 진행의 표현이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동사 앞에 쩡, 짜이뿐만 아니라 한글자 쩡 또는 짜이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너 요 단어만 갖다 붙여도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패턴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장 맨 끝에 너, 음음은 수라, 빼, 부, 부정, 문 긍정과 부정 정반 음음은 부, 동사 뭐뭐하지 않는다, 현재 부정 매, 동사 뭐뭐하지 않았다, 과거, 부정 문장 맨 끝에 너, 멋진 과거를 나타냈고요. 동사 앞에 여, 문장 맨 끝에 너, 를 갖다 붙이면 곧 뭐뭐할 거야, 미래를 의미합니다. 문장 맨 끝에 바, 갖다 붙였더니 뭐뭐해요, 뭐뭐하자, 뭐뭐합시다 같은 청의어감이었고요. 에이, 슬, 비, 에이는 비다. 에이, 부, 슬, 비, 에이는 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뭐뭐시 있다, 뭐뭐시 없다는 말을 있다, 뭐, 없다, 뭐. 어떻게 말했나요? 요, 명사 매, 요, 명사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없다란 말은요. 뒤에 장소 목줄을 취하면서 짜이, 장소 부, 짜이, 장소 요렇게 말했고요. 지난 시간에 문장 맨 앞에 칭 갖다 붙이면 뭐뭐해 주세요란 청의의 의미를 의미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시면서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다같이 출발!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말로 지금 뭐뭐하고 있다는 진행 표현을 한 번에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쩡, 짜이, 동사, 너 쩡, 짜이, 동사, 너 이 패턴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는 지금 식사 중입니다. 라는 말은요. 그는 지금 먹다 밥 뭐뭐하고 있다라는 구조로 뜯어보시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타정 출판 타정 출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들은 지금 텔레비를 보고 있다라는 말은요. 그들은 지금 보다 텔레비전 뭐뭐하고 있다라는 구조로 타먼 쩘 칸 띠 시너 타먼 쩘 칸 띠 시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요. 그녀들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말을 뜯어봤더니 그녀들 지금 뭐뭐하고 있다 말하다 말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말하겠죠. 타먼 쩡 쩘 쩌 화 타먼 쩡 쩌 쩌 화 이렇게 말할 거고요. 선생님은 지금 책을 보고 있습니다 문장을 말하고 싶다면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보다 책 지금 뭐뭐하고 있다라는 구조로 라오 시 칸 쩌 너 라오 시 칸 쩌 너 이렇게 문장 맨 끝에 너 너만 갖다 붙여도요. 멋진 진행의 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그녀는 지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요. 그녀는 지금 마시다 차 뭐뭐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패턴으로 타 쩡 쩌 흐 쩌 너 타 쩡 쩌 흐 쩌 너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 봤더니요. 우리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젠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들 지금 부르다 노래 문장 맨 끝에 뭐뭐하고 있다 이것만 딱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워만 짜이 창 끊어 워만 짜이 창 끊어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리듬에 맞춰 쭉쭉쭉 반복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석의 핵심 콕콕 패턴 중관입니다. 다같이 오시면서 아하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 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대응한 문장 만들기 중심에 복습받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홀수번은 수업 시간에 짝수번은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교재 답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네요. 우리는 지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음악을 듣다 어떻게? 듣다 음악 이렇게 여기다가요 지금 음악을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동사 앞에 문장 맨 끝에 너 이것만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누가? 우리는 지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다면 주어자래 우리만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워만 정자이 틱인 유에너 워만 정자이 틱인 유에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는 지금 중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동사인 중고를 공부하단 말은 우리말 중고로는 배우나 중국어 어떻게 말했나요? 쇠한유 쇠한유 그래서 지금 중고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동사 앞에 쩡 또는 짜이 또는 쩡 이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어떻게? 짜이 쇠한유 짜이 쇠한유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는 지금 중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주어자래 그 사람만 딱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다짜이 쇠한유 다짜이 쇠한유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5번 문장인데요. 그녀는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춤을 추다란 말은 우리말 중고로는 뛰다 춤 이러한 구저로 티아우 티아우 그래서 지금 춤을 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동사 배정 또는 짜이 또는 쩡짜이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딱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요렇게 말해봅시다. 쩡짜이 티아우 쩡짜이 티아우 근데 누가 그녀는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겠죠? 한번 말해볼까요? 다 쩡짜이 티아우 다 쩡짜이 티아우 자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아들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첫 번째 게임을 하다 치다 게임 이러한 거죠. 따요시 따요시 근데 지금 게임을 하고 있대요. 진행 표현입니다. 동사 배정 또는 쩡 또는 쩡짜이 아니면 문장 맨 끝에 너를 갖다 붙여 볼게요. 요렇게 말하겠죠? 짜이 다 요 신어 짜이 다 요 신어 근데 누가 아들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만 딱 앞에 갖다 붙여 볼까요? 요렇게 말하겠죠? 얼즈 짜이다 요 신어 얼즈 짜이다 요 신어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핵심 콕콕 패턴 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핵심 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외국 비지름길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짝살짝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중국어는 동사 앞에 쩡짤을 갖다 붙이고 문장 맨 끝에 너 너만 갖다 붙이면 지금 뭐하고 있다는 진행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것은 진행의 표현이 다양하다는 사실인데요. 동사 앞에 쩡짤 뿐만 아니라 쩡 그는 짤이도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너 이 한 글자만 갖다 붙여도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리고 영화를 보다란 말은 보다 영화 밥을 먹다란 말은 먹다 밥을 노래하단 말은 부르다 노래 춤을 추다 란 말은 뛰다 춤 이러한 중국어의 동사어선 구조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